꼭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. 김현태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면 들을 필요 없다. 현대 씨 누명 쓴 거예요. 뭐? 현대 씨 고소하신 거 취하해주세요. 최 법무장이 벌써 취하했어. 재영 오빠가요? 누가 황 사장을 사주했다고 하더라. 황 사장 잡히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. 그거 다 재영 오빠예요. 재영 오빠가 황 사장 사주해서 현대 씨 누명 씌운 거라고요. 뭐야? 아빠 재영 오빠 말이라면 모두 믿으시는데 재영 오빠 그렇게 믿을 사람 어때요. 너 지금 재영이랑 결혼하기 싫다고 재영이니 모함하기까지 하는 거냐? 아빠! 결혼식장 뛰쳐나가서 내 얼굴 재영이 얼굴 먹칠을 하더니 뭐? 쟤가 김현태는 누명을 씌워? 다 정말이에요. 듣기 싫어! 결혼식장에선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. 저 현대 씨 포기 못해요. 재영 오빠하고 결혼하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. 너 정말... 넌 아마도... 넌 아마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